월드와이드 k-pop 채널 원 더 케 도망진 것 같은 스릴러로 그녀의 나쁜 놈 시린 놈 붙인 놈 네 마음대로 불러요 그녀를 독차지하기 위한 로맨틱 사이코 댄스 네 저의 히스토리가 드디어 세 번째 미니앨범 디자이어로 돌아왔습니다 앨범 소개해 주시죠 이번 타이틀곡 사이코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을 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요즘 대세는 나쁜 남자예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가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스텝 1 마리오네트 춤 그녀를 내 손 안에 가둘 거야 가둘 거야 내 걸로 만들 거야 만들 거야 나쁜 남자가 되고 싶으면 저희를 따라오세요 렛츠 댄스 마리오네트처럼 어깨에 힘을 쭉 빼고 고개를 떨군 다음 널 내 손에 가두겠어 라는 표정으로 힘차게 목덜미를 잡고 팔을 좌우로 힘들어 주세요 가슴을 활짝 폈다가 어깨와 함께 한 단계 두 단계 다시 내려주면 마리오네트 춤 완성 스텝 1 클리어 스텝 1 클리어 어? 형 뭐 하는 거예요? 어? 형 뭐 하는 거예요? 형 뭐 하는 거예요? 어? 형 잠깐만요 어? 형 잠깐만요 아니야 저 저 저 아 야! 아 이거 봐 형 형 왜 그래요 형 언니 이상하게 다 왔어 뭐 뭐 해요? 완료! 그녀가 내 마음속에 입주 완료! 아 너도 이거 배우란 말이야 스텝 2 클리어 그녀를 내 마음속으로 초대하는 들어와 춤 렛츠 댄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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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를 향한 사랑을 꺼내서 양손가락 탈며 앞으로 전진 양팔을 양쪽으로 쫙 펴준 다음 왼쪽 가슴부터 터치다운 오른쪽 가슴도 터치다운 건들건들 움직이며 오른손으로 들어와 들어와 손가락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키며 눈빛 발사 탕! 들어와 춤 완성 스텝 2 클리어 야 너 뭐해? 형 저 여자 보이죠? 제가 딱 사랑하는 여잔데 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? 그럼 뭐해 가서 고백해야지 쭈그리같이 하면서 뭐하는 거야 떨려서 못해 야 내가 알려줄게 형이 한 대로 해보라고 네 딱 저 여자한테 가 뒤에 머리를 딱 잡아 방역 있게 눈을 딱 맞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해 그럼 여자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너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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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오 이런 난 이제 처음이야 이런다고 알았지? 빨리 가봐 나도 그렇게 해봐 가자 네 렛츠 댄스 양팔을 뻗어주며 빼꼼 앞으로 나와주고 다시 백스텝한 뒤 뒤로 돌아 살짝 숨어줍니다 이때 숨어있던 그녀를 발견 찾았다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주고 두 눈을 마주친 뒤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어주면 빼꼼 춤 완성 스텝스트리 클리어 스텝스트리 클리어 스텝스트리 클리어 모드로 머리카락을 잘 평가ét이야 anha 스텝스트리 클리어 잘 보자는 거지 Bad Girl, Bad Boy 멈추지 마요, 못 참아요 날 위해 그러는 걸 아는 Bad Life, Bad Love 멈추지 마요, 내 전가 봐요 원하진 건이 스릴러 우린 결국 웃게 될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그래 나쁜 놈, 싫은 놈, 미친 놈 네 마음대로 생각해 네, 여러분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알려드린 그녀를 독차지하기 위한 로맨틱 사이코댄스 잘 보셨나요? 네! 저희 히스토리의 사이코도 많이 사랑해주고요 지금까지 히스토리의 렛츠 댄스였습니다 안녕!